아시아 야구팬들의 관심을 모은 가운데 9월 21일부터 개막된 제5회 아시아 야구선수권대회 제1차 리그에서 우승한 우리팀은 아시아 최강을 자랑하는 일본팀을 제2차 리그에서도 3대0으로 제압함으로써 6전 5승 1패의 기록을 세워 아시아 지역 야구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경기는 우리팀과 일본팀과의 제1차 리그 대전 실황인데 기필코 일본팀을 이겨버리는 우리팀은 1회 초에서 한 점을 먼저 빼앗겼으나 1회 말에 들어가 홈런왕 박현식 선수가 네프트펜스를 훨씬 넘기는 홈런을 쳐서 주어도 양보 없는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 후 양팀 사이에는 신경전과 투수전이 전개되어 막상막하에 경기가 벌어졌으나 우리팀은 7회 말에 들어가 다시 득점해서 결국 5화 알파 대 2로 일본팀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수권대회에서 일본과 자유중국팀은 2위를 차지했고 필리핀은 3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